자, 80번. You need to know. 너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How to help your children. 어떻게 너의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If they are being bullied, ask for 그들이 자, 이것도 현지진행 수동태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너의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너는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how to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의문사 투부정사니까 자, 뒤쪽에서 배우긴 해요. 그죠?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지? 어떻게 너의 아이를 도와야 할지.